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오늘 참정권 회복 다 숫자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 믿습니까 사람 못 믿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이런 표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런 윤 대통령 대통령 되고 나서는 뭡니까 팍 입 닦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 걸 너무나 리얼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숫자는 정직하죠. 숫자는 조작했으면 조작된 숫자가 나오고 조작하지 않았으면 조작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충남 선거 데이터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 득표 100이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11개 선거구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마이너스 값하고 천안 값하고 여러분 거의 다 일치합니다. 천안 값 천안을 천안병 공주 보령 아산 값 아산을 서산 금산 당진 홍성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미래 통합당 후보한테 숨친 것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우편 투표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간단한 차이집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선거관리비원회가 4.15 총선 중남 지역에서 모든 11개의 선거구에서 다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의 증감 조작을 했다. 이게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변의 사실인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 사회를 다 삶아가지고 그냥 묻고 이런 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나 숫자가 증언하는 바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 선거 사기를 쳤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제야 h님이 작성해 준 겁니다. 이게 우편 투표인데 이게 여러분 차익값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100위 당일 득표 이 미친 수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숙 후보가 불과 1328표를 이긴 겁니다. 당선과 낙선을 바꾼 겁니다. 얼마나 조작했느냐 더불당 후보는 차익값이 플러스 16.68%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6.03%입니다. 무슨 예약인고 하니까 한 16% 정도 훔쳐가지고 16%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같은 경우는 100표 200표로 차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락을 금세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7번의 충남 아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도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경우에 속한 여기 이명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충남 아산갑 이명수 후보 564표 차이로 하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조작했는데도 아슬아슬 이분은 운이 좋습니다. 15%를 조작한 겁니다. 우편 투표를 15% 훔쳐가지고 15%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했는데도 국힘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거는 미친 수치입니다. 이 차익값. 관외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지 의지의 문제지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확정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해결할 수 있냐 문제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고 인간 자체의 됨됨의 문제인 거지. 전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숫자란 게 더하기 빼기 한 거지 무슨 숫자를 우리가 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감 더블당 플러스 16.68 미통당 마이너스 16.04 천안을 플러스 6.15 더블당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6.89 전부가 다 뭡니까. 이런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11개 선거구가 전부를 다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더 보시면 더 기가 찹니다. 이 충남 천안감 보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후보가 당선됐는데 문진석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는 45.34%를 얻었는데 득표율이. 사전투표율은 62.03%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16.68%를 더해 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51.63%를 땄는데 사전투표를 35.59% 조작한 겁니다. 마이너스 16.03%입니다. 국힘 후보가 승리한 지역군요 천안갑이 51.63%를 당일 투표 얻었으니까 사전투표를 62.03%로 조작을 해 가지고 당락을 바꾼 지역이 충남 천안갑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면 선관위 측에서 대응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누군가 조작했을 건데 누가 조작했는 본인들도 잘 모를 거고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만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걸 춘안 청안갑의 더불당에 좀 크게 보였네요. 앞에가 좀 작으니까 당일 투표가 45.34인데 사전투표를 62.03으로 뻥튀기라는 겁니다. 춘안 천안업에서 더불당 후보는 당일이 56.17인데 사전투표를 62.34%입니다. 이 당일의 56.17%라는 이야기는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 안 해도 당선되니까 그래도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조작 안 한 겁니다. 충남 천안 병원은 더불당 후보가 44.19%를 당일 투표 득표율인데 사전투표를 54.48로 만든 겁니다. 당일 투표 44.19를 받았는데도 당선되지 않습니까. 충남 공주의 정진석 후보일 겁니다. 40.86의 당일 투표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58.80% 박수현 후보 더불당 후보의 박수현 후보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정진석 후보는 53.88 당일 투표 득표율인데 35.96%로 낮춰버린 거죠. 선거가 아닌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야 막론하고 그냥 깔아뭉개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할 수 있는 말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배추잎 사전투표주점은 뭐죠 하늘에 배추잎 사전투표가 내려왔다. 빠빠단 사전투표는 형상 보건용지 를 썼기 때문에 구겨진 게 다 펼쳐졌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제이아 h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을 거쳐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조금 여러분들 조작 정도가 전국으로 다 조금 작습니다. 우편투표에 비해서. 우편투표가 가장 화끈하게 조작하고 그다음에 아마 제외국민투표일 겁니다.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가 좀 작습니다.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위가 관외 밑이 관내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크기가 좀 작지 않습니까 관내가 차이값 크기가. 관외 우편투표는 차이값 크기가 큽니다. 그거는 이만큼 화끈하게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죠. 보시게 되면 이 관내 사전투표도 완전히 미쳤습니다. 천안값은 플러스 8.6 마이너스 7.74 천안을은 플러스 8.9 마이너스 7.9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 관외 좌측은 관외 우측은 관내 확실히 여러분들 16.68 8.65 차이 나죠. 그만큼 우편투표를 심하게 조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편투표 조작 정도죠 차이값. 그다음에 이 관내 사전투표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후보별 여러분들 비교해보시게 되면 압도적으로 관외 사전투표가 큽니다.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네요 두 번째는. 오히려 관외 사전투표가 크네. 그런데 대부분은 대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제외하고 제외하고는 전부가 우편투표가 더 많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11개 선거구를 가지고 충남을 본 거고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충남에는 207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모든 조작은 읍면동 단위까지 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평축에 충청남도에 207개의 읍면동이 이렇게 쫙 그려지는 겁니다 읍면동이. 그리고 위에는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읍면동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더 완벽합니다. 모든 기본적인 조작 단위는 읍면동 자료죠. 아마 투표수 단위로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서 사전빼기 당일이 더블당이 플러스가 안 나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군데인데 그럼 몇 군데나 되냐 네 군데밖에 안 됩니다. 네 군데. 그러니까 207개의 읍면동 충청남도 가운데에서 더블당이 압승을 한 겁니다. 203개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이 확률은 동전을 203번 던졌을 때 모두가 다 여러분들 207번 던졌을 때 203번이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고 4개가 여러분들 앞면이 나왔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 그다음 동전이 203개를 던졌을 때 뒷면이 203개가 나왔는데 앞면이 4개가 나오는 겁니다. 불가능 확률입니다. 50개가 됐을 때 아마 11경분의 1일 겁니다. 50성.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3성이잖아. 203성. 2분의 1에 203. 2분의 1을 203개의 이름 곱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죠. 50개 곱했을 때 11조인가 그렇게 11조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름들 승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걸 내가 이야기하게 되면 벌써 해명이 안 나왔겠습니까. 배춘입 사전투표지도 해명을 본인 나름대로 했고 빠빠단 사전투표지도 했고 그런데 이건 해명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충청남도를 보시게 되면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3구 대통령 선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당일투표 득표를 보다 사전투표 득표로 항상 높은 사전투표 승률이 충남 같은 경우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05대3이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는 203대의 선거입니다. 2020년 4.15 총선하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사이에 선거제도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하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중요한 선거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또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qr코드를 바코드로 했다는 것은 qr코드는 투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 결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아주 냉정하게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분들도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